를 예전엔 나랑 벗기고 있을까. 누나 생일 같잖아. 행복하자 오 알러브유 아. 러브유 리아 언니 오늘 머릿결. 알려줘야. 놀란 어떡해. 어. 내가 빨리 이거 뺄게. 내가 너무. 내가 포기할게. 다 할게 오늘은 예지 날이니까 우리 예지가 하란 대로 다 하자 아니 우리 말하고 싶으면 손들자 언니가 집어넣고 내가 너네 다 정해졌었어 뭐? 너가 나푼젤 나푼젤 에리얼 에리얼이고 너가 벨 벨? 잠을 많이 잤어 혹시? 아니 민영아야 돼 민영아야 돼 민영아야 돼서 잠을 잤잖아 민영아는 잠이 많아 유지는 자스민 공주님이었는데 너는 좀 바꿔주시기 백설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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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너 이놈 왜 난 너 난 좋아 근데 나는 누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 이건 나야 이자입이다 이자입이다 영어 버릴거야 좋아 근데 오늘 말레핏센트 잘 어울린다 너? 나? 이자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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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배경이 안 봤을 때 느낌이 재밌다 잠시만 댓글 중에 왜 웅주놀이 오랜만에 웅주놀이 봤어요 언니들끼리만 얘기해 미안해요 저희 버릇혀 놓고 우리 되게 쓰다떨 우리 막 약간 웅주놀이 말고 좋아하지 마 어 플리즈 윙크 플리즈 윙크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cos ,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